안녕하세요. 저는 현문고등학교 3학년 김재찬입니다. 저의 총 내신은 3.19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민지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최종 내신 3.02로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이준환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최종 내신 3.68로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경영여자고등학교 3학년 최윤지입니다. 저는 최종 내신 3.52로 마무리했습니다. 내 내신 등급은 1학년 1학기 3.12, 1학년 2학기 2.88, 2학년 1학기 3.08, 2학년 2학기 2.92, 3학년 1학기 3.12로 총 전과목에서 3.02라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었어. 나는 먼저 상향으로 상식여대 심리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썼고 두 번째로는 아주대로 상향을 썼는데 이것도 심리학과고 과자녀 전형이 포함된 고른기회 2로 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으로 경기대 공공안전학부를 썼고 네 번째는 적정으로 가톨릭대 심리학과를 썼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안정카드로 썼고 독성여대로 글로벌융화학으로 썼는데 최저 있는 교과로 썼어요. 마지막 카드는 안정으로 경기대 공공안전학부를 교과로 넣었고 경기대를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안정으로 카드를 한 탕 더 넣었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 경기대는 1차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러 갔었고 예비 5번 받아서 1차로 추합했어. 독성여대는 예비 64번을 받아서 2차 추합으로 합격했고 경기대는 예비 11번이어서 이것도 2차 추합으로 합격했어. 지금 총 3개에 붙었고 3개는 그럴 것 같아. 나는 2주 전 바꾼 수직카드로 합격이라는 키워드로 나왔는데 경기대에 대해서 공공안전학부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범죄심리학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 근데 2주 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경기대에 범죄심리가 있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다시 교과과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거기 안에 경찰행정학과랑 범죄교정심리학과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 2개의 카드가 2주 전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 나의 내신 등급은 1학년 때는 4.1 그리고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2.7 2학년 2학기 때는 2.9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2.25가 나왔어. 총 내신 등급은 3.19가 나왔고 나의 첫 번째 수직카드는 철학과를 썼어. 그리고 공국대학교 철학과를 똑같이 썼고 세 번째 칸도 마찬가지로 상향으로 숭실대학교를 썼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정으로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교를 썼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번째랑 똑같이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썼고 여섯 번째 안전카드는 한성대학교 상승력 인재학교를 썼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를 학종으로 썼고 마지막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교과카드를 썼어.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광운대학교 인재 2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는 광운대학교 찬빛 인재 전형 면접형으로 하나를 썼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찬빛 인재 전형 두 번째 서류형으로 이렇게 적어서 광운대학교의 카드를 두 개를 썼어. 이 카드에 대한 결과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차 불합을 하게 되었고 광운대학교대 같은 경우에는 1차 불합 그리고 승실대도 아쉽게도 1차 불합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광운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예비 10번을 받게 되었고 이제 광운대학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최초합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불합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나의 키워드로 보면 전략적인 지원인데 아무래도 상향 카드를 썼을 때 굉장한 전략을 사용했단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3년 동안 심리학과를 채웠지만 아쉽게도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상위권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 성적 대비 가기가 좀 아쉬웠어.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중에서 그냥 비슷한 학과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던 도중 학교 수업에서 심리학과가 철학과에서 파상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윤리 성적을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좋았던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학과와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세계대학교의 그런 특징을 잡아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두 번째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를 하나도 안 쓰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심리학과를 그래도 하나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두 개를 썼고 다섯 개의 카드가 학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교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대학교를 한성대로 불러서 썼는데 광운대학과 수능 전에 발표를 낳은 바람에 이때 여기서 최초업을 하게 해서 마감에 포기를 하고 그러면 광운대학교 역시 심리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내 내신은 1학년 2학기가 4.1, 2학년 1학기가 3.6,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3.1,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2.65 이렇게 해서 총 3.68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사실 내가 내신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4회를 빼면 내 내신 점수가 많이 낮아 수학 영어에 대해서 1, 2학년 때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좀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아져서 수학 영어를 좀 많이 챙겼으면은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했어 그래서 내가 수식 카드를 어떻게 썼냐면은 첫 번째로 쓴 거는 상향으로 숨쉴대학교 사학과 SSU 미래인재로 하나를 적었어 두 번째로는 강국대학교 사학과를 적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면역형에서 신설이 돼서 강국대학교 DKU 인재 면역형으로 이 지망을 한 번 적었어 3지망은 경국대학교 사학과를 적었는데 솔직히 이걸 소신이라고 내가 써놓긴 했지만 솔직히 난 소신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래도 경국대학교가 이번에 내신을 안 보고 생기부만 본다고 말을 했으니까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썼던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대학교 사학과를 적었는데 경국 평균을 보면은 내가 0.2 정도 낮은데 근데 최종 합격자를 보면은 내가 내신 능력이 훨씬 더 높아서 적정이라는 느낌으로 적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입문학구를 적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입문학구 안에 역사학과가 또 있어 생기부가 좋은데 그래도 한성대를 적으면은 추합이라도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적정이라는 생각으로 적었던 것 같아 여섯 번째 카드는 강원대학교 입문학구를 선택했어 그래서 5학종을 적었고 그래도 재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정으로 강원대학교 국가를 적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충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비 7번이었는데 나는 글렀다고 생각을 했어 작년에는 6번에 빠졌고 재작년에는 5번이 빠졌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2학까지 보니까 결국은 됐더라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을 했어 사실 경북대학교 상학과가 학종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최저도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내 생기부가 그래도 경북대에서는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많이 좋았던 그런 합격이었던 것 같아 경기대도 마찬가지로 최초 합격을 했어 강원대학교 입문학구 교과로 썼던 것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을 했어 내가 이 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친구 같은 경우는 너가 이 등급이 이게 된다고? 너무 높게 쓴 거 아니야? 좀 낮춰라 눈을 줘 이런 말도 좀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너 생기부 좋으니까 이 정도는 써봐라 라는 말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 6개 중에서 붙을 게 있기는 한 건지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솔직히 3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말을 붙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생기부가 자신이 있다면 내 주관을 한 번쯤 발휘해 보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 내신 등급은 1학년 1학기가 3.41 1학년 2학기가 2.68 2학년 1학기 3.88 2학년 2학기가 3.6 3학년 1학기가 4.5 총 3.52로 마무리했고 솔직히 내가 내신을 거의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1, 2학년 때 모의고사 등급이 너무 좋았어 다 1등급이 수학만 2등급이었거든 그래서 1학년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신 파이터를 선택한 것 같은데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내신을 쳐 튕겼으면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후회가 조금 있어 수시는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일단 논술 하나를 썼고 마찬가지로 부산대, 경북대 둘 다 논술로 수학교 학과를 썼어 그리고 3번은 또 부산대 수학과를 썼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수학 포함 이하 뭐로 형성되어 있거든 수능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한번 써봤어 경북대 수학과는 내신 등급을 봤을 때 점점 내려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써봤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국립대를 좀 많이 가라고 하셔서 서울 가기 대를 논술을 나머지 한 장을 썼어 정신 파이터인데 수시를 쓴 이유는 육부모 성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수시를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하셔서 써봤고 나는 수시납치 당한 게 정말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상영부터 상영까지 되게 과감하게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부산대 수학 교육과는 예비 10번을 받았는데 논술이 전형으로 3명 뽑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포기를 했고 이거는 최초합을 했어 결론적으로 경북대랑 부산대 이렇게 합격했고 경북대 수학 교육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어 수능은 국어랑 수학이 3등급 뜨고 영어가 2등급 뜨고 과학이 3등급, 생명과학이 5등급 그렇게 떠서 다행히 영어랑 수학으로 최저 2학원을 맞춰서 합격을 했어 지금 붙은 대학교가 정시로 생각했을 때도 아쉽지 않은 대학교였지 경북대 수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가면 합격 평균이 1.9 정도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정시로도 못 가는 대학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면접 준비 때문이다 나는 면접 준비를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때 정말 잠도 한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매일 면접 준비를 했는데 나는 실제 면접 볼 때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 모든 생기부 내용을 다 준비했어 원여 질문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질문도 하나하나 정말 다 세밀하게 준비를 했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난 대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일관된 생기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아직 관심 분야나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아예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하나는 선택을 해서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생기부를 만들 때 면접관님들이 보기에는 이 느낀 점이 다 티가 난단 말이야 논문에서 본 느낀 점이나 내가 직접 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느낀 점이냐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느낀 것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네가 생각했을 때 3등급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 3등급이라는 등급 자체가 3.1부터 3.1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래서 나는 3등급이지만 상영도 충분히 질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3등급이라고 하면 원하든 말든 대학의 라인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좀 더 위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자기 주관을 좀 더 발휘를 해서 상영 카드를 몇 장 질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등급적으로는 아쉽지만 생기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등급이란 말이야 가득가득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3등급 학생들이 뒤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3등급이긴 하지만 내 생기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확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잖아 만약에 내가 3등급이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기부를 좀 열심히 채우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최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에도 수능 어려워서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최저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주제탐구 때문이다 아무래도 내가 내신 등급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낮으니까 그 무기가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좀 탐구해서 독창성을 좀 얻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탐구했던 게 1학년 때는 루마니아사라든지 2학년 때는 이제 BC 프랑스사 3학년 때는 이제 유목민족사를 탐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도 관심이 있다 라는 주제를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게 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선생님들도 약간 내가 생기부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채워주시긴 하지만 내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준하나 이러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아니면 이러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건 어때 라는 조언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게 어떠면 내 생기부를 채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주로 조사했다 했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는 않았어?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 특히 내가 그 부분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논문과 언론은 좀 많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충 쓸 수는 없잖아 잘못된 역사를 생기부에 기재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책만 한 10권 정도로 샀던 것 같아 생기부를 참고하려고 나는 내가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앞서 말했듯이 6,9만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좋은 대학을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6,9만 성적을 보고 좌절을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학을 낮춰서 썼더라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시 합격 결과를 못 냈을 것 같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능 체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서 내가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논술로 최초합을 했는데 논술로 최초합할 수 있었던 비결은 5.2 논술을 잘 봤기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 경북대 같은 경우에 21년, 22년 기출은 다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근데 올해의 기출은 딱 마지막 문제가 과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번 시험은 마지막 문제가 과학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문제를 먼저 폈어 근데 역시나 과학이더라고 그걸 먼저 풀었고 근데 그 배점이 70점이었어서 논술을 받은 게 좀 논술을 합격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 같아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그 해당 학교의 전년도 기출과 그 학교 해당 연도의 모인원 수를 꼭 보는 걸 꼭 추천할게 오늘의 1등은 모두들 한 표를 받아서 공동 1등입니다 저는 일단 새내기분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할 텐데요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신 등급이 너무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생기분에 자신이 있다면 꼭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일단 가장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 2학년 때 월고사 등급 절대 잊지 마시고 내신 등급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연고TV의 DRO 활동 중인 이주연입니다 1화에서는 이제 2등급 학생의 수시카드 고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많고 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3등급 학생들의 수시원서 접수잖아요 이번에는 3등급 학생이 수시카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와 유니브클래스 컨설턴트님이 함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이 학교 개방해서 이제 학생 노트를 쓰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움을 주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 안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영우라고 합니다 3등급대 친구들은 사실 되게 애매한 등급대라고 생각을 해요 인서울을 하기에는 살짝 모자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종을 주 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학교를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고TV에서 디아로 활동 중인 이주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혹시 말을 좀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연구가 이거 수시카드 작성하러 왔으니까 한번 학생 노트를 봐볼까? 안산고? 안산고등학교면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시에 목표학과는 정치외교학과?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외교학과를 꿈꾸게 된 거야? 고2 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학과를 찾으려 했는데 그때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되게 매력적인 제도다 이거에 대해서 더욱 공부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1학년 때는 대학 생각을 안 했다고 했잖아 네 1학년 때는 어떤 걸 생각했길래? 아 사실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군인이나 소방계열조를 준비했었어요 아 진짜? 어우 좀 어울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치 그치 대학을 목표로 하고 나중에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대학을 먼저 가겠다 해서 대학을 준비하게 된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1학년 때는 이제 4.0, 3.6이었다가 2학년 때 급격하게 좀 2점부터 이렇게 탁 올라갔잖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어서 네 아 그럼 이제 모의고사 성전 한번 봅시다 3모를 보면 이제 국수형이 3,4,3,4,4 탐구는 뭐 두 개였어? 생윤사문이요 생윤사문 이제 육모는 4,5,3,3,2 그러면 이제 탐구는 올랐고 영어는 유지고 국수가 조금씩 떨어졌네 네 확실히 이때 좀 N수생들이 들어오니까 되게 밀렸구나 네 그래서 너 나름대로 유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고민인 수식 카드인데 보면 이제 국민 대 국민 프론티어 정치외교 광훈 대 광훈 참빌 인재 행정 음 명지 대 명지 인재 정치외교 그러면 다섯 개 학종이고 한 개가 교과인 거구나 네 그럼 수식 카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네 이 수식 카드에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 저는 아무래도 면접이 많은 전형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역시 디아님만의 면접 꼬이 팁이라든지 노하우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면접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완벽해야지 나 진짜 면접 말 겁나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잖아 안 그래도 돼 내가 좀 떨면 교수님들이 막 웃으면서 아 괜찮다 편하게 말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능수능란하게 아주 현란하게 말을 해서 잘 보여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딱 열정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이런 태도로 똑바로만 말하면 네 너무 걱정하잖아 감사합니다 이제 영어 생기부가 어떻고 이제 수시 지원을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같이 유니브클래스 컨설턴트님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 네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컨설턴트 정채진입니다 오늘 영어 학생의 수시카드를 추천하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영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3등급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어 학생과 같은 3등급대 학생들은 어떤 수시카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일반고에서 2등급대 내신 때 학생들이 사실 비교과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서류평가 100%가 진행되는 종합전형보다는 면접평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전형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 번 더 정성평가 요소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나를 더 어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요소라고도 보고요 면접전형을 피하는 학생들도 많아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성적대 학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확하게 내 모의고사 성적 기준 가장 최근의 세계치를 비교를 해서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교과로 내가 수시지원이 가능한 곳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보다 내가 상향학교나 상향학과를 지원하고자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학생도 교과성적으로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사실 불안정한 상태예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희망학과를 오히려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시성적과 교과성적 대비 지망하는 학과나 학교가 어느 정도의 갭이 있고 종합전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수시카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선 행정학과를 영어 학생이 가장 먼저 학과를 조정할 때 생각을 하는 학과였는데 사실 오히려 정치외교나 사회복지학과보다 행정학과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아리도 보면 사회 정치와 관련된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생기부의 대부분 파생활동이나 연계활동들도 정책적 접근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어 학생의 사회탐구 관련된 감옥이 좋다는 점 관련된 비교과에서 항상 정책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점에서 법학과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비교과적으로 우수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상향 지원하는 학교의 카드를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국민대학교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법학과 추천하고요 순실대학교의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법학과 추천하고요 국민대랑 순실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법학과를 지원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법학과가 영어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과잖아 어떤 것 같아? 제가 정치와 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법에 흥미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카드를 또 쓸 수 있을까요? 방금 추천해 준 국민대랑 순실대는 조금 더 높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인서울권의 대학이었다면 그 아래로는 수도권 주요 학교나 이제 인서울권에 있는 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학교를 추천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학교는 사실 국립대로 서울에 있는데 이과 특화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과에 설치되어 있는 개설학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로 지원을 한다면 행정학과를 지원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운대 같은 경우는 강운찬빛원에 면접전형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영어학생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면접을 실행을 하거나 수능 이전에 진행을 하는 학교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강운대 찬빛 면접전형으로 법학과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는 명지인재전형이라는 학종전형으로 법학과나 정치외비학과 둘 다 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로 안정적이게 내신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될 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법학과나 공공인재학부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면접형이 면접이 부담되는 게 있어서 그냥 서류형을 쓰는 게 낫진 않을까요? 영어학생처럼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학생들이 일단 정말 많아요 그럼 비교과 100% 서류로만 평가하는 전형에 오히려 내신 교과대가 높거나 서류가 비교적으로 더 잘 갖춰진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학생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한테 더 가능성이 면접전형이 있다면 그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의의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종으로 6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럼 교과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영어학생이 탄출된 내신으로 가장 안정적이게 하나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아닐지가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과 지원으로 현재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수도권 라인에서 벗어나는 학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과 지원을 하나 정도는 정말 안정권으로 쓰고 다섯 개를 전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쓰거나 어쨌든 모의고사가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여섯 개를 전부 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썼을 때 정말 육강탈이나 정시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분명히 탑재되어 있을 거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학과와 학교를 쓰는 것 또한 교과 전형을 고려하는 것만큼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섯 개를 학생부종합전형을 쓰는 대신 두 개 정도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도권 라인에 맞춰서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영우가 이렇게 수시카드를 추천을 한 번 받아봤잖아 네 어떤 것 같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생기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서 입시를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비교과 챙겨서 좋은 수시카드 조합하고 수시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백클래스의 박세준입니다 지금까지 1에서 3등급만 영상에서 다루고 있었지 않았냐 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시 전형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중위권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집중하셔서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학종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같은 대학이어도 교과전형이랑 학종전형에서 평균 내신 등급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은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에 차이가 많이 나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더 역전을 한다거나 이럴만한 요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에서는 종합전형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입결을 통해서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모든 학과를 또 지금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몇몇 학과들만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협성대가 있고요 청운대학교 홍성캠퍼스 그리고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입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협성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보면 50% 컷이 5.15고요 70% 컷이 5.15에요 똑같죠? 그리고 금융보험학과 같은 경우에도 5.57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인기 학과들도 좀 있는데 뭐 호텔관광경영 같은 이런 학과들도 5등급 대학생들 준비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다음으로 청운대를 살펴볼 건데 5등급 대학생들은 대부분 제2외국어학과들 아무래도 조금은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학과들로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요 백석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특수교육과 같은 그런 좀 특별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수교육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내가 내신이 5등급 정도가 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4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먼저 3.6대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한국학과는 50% 컷이 3.77 70% 컷이 4.20 유학교육과가 3.44 여기는 70%도 3.44죠 그리고 컴퓨터공학부는 4.67 4.93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유학교육과 같은 이런 인기학과들은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차익과대를 살펴볼 건데 차익과대가 올해는 미래융합대학으로 선발 방식이 바뀌어요 2022학년도까지는 차익과대가 학과별로 선발을 했어요 그 입시 결과를 좀 보면 인기학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으로 통합 선발을 하더라도 4등급대 학생들이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한신대를 살펴볼 건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 계열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계열 통합이었을 때의 결과는 아직은 발표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직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4에서 5등급 사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좋은 학교니까 한번 목표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엔 4.5 정도만 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6개월 결과를 보면 50%는 4.49였고요 70%가 4.79였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도 그렇고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4.0대 중반만 형성하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당연히 간호라든가 경찰 의대 이런 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볼 건데 자율융합계열은 50% 컷이 4.18이 나오고요 70% 컷이 4.37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사이언스가 4.56 4.64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산출반영교과목이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딱 이거 5개의 주요 과목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학부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라든가 이런 학과들은 4등급에서 준비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어요 다음으로 볼 학교는 강원대입니다 동물응용과학과라든가 동물산업융합이라든가 산림과학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전형에서 미래인재전형2가 생겨요 여기에는 면접 4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낮지만 생기부를 충분히 잘 챙겼고 면접도 잘 볼 자신이 있다면 이 전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 내신 성적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제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50% 컷은 3.98이에요 근데 70% 컷이 4.10이죠 지역건설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4.13 70% 컷이 4.18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대 초반 정도인 학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남대를 살펴볼 건데 컴퓨터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긴 하지만 열심히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공부하고 활동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에요 그리고 영농 창업 부분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예학과나 응용생물 같은 이런 학과들도 준비해 봄직합니다 진로 목표랑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학과 전형들이 있는지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캠퍼스랑 홍성 캠퍼스 두 개가 있는데 인천 캠퍼스에는 광고 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 정도는 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해요 그래서 여긴 좀 어렵지만 그 외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4.0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청운대는 산업대학이어서 수시 6장 카드에 소속이 안 돼요 그래서 6장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주면 좋고요 다음으로 한림대를 살펴볼 건데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50% 컷은 4.89였고요 70% 컷은 5.11이었어요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4.35에 50% 컷이었고요 4.66에 70% 컷인데 인기가 있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4.0대 중반 후반이어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이제 백석대에 대해서 볼 건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학과가 있는데 경찰학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학과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경찰학부를 4.0대 중반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다 참고해주면 좋고 취업이 잘 되는 거 치위생과 같은 경우도 4.0대 중후반이면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대예요 영미언어문화학과 여기가 이제 4.0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지원해 보기가 괜찮은데 다만 여기가 좀 생기부를 많이 보니까 생기부 정리가 잘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잘 해보면 좋겠고요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도 50% 컷이 4.52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70% 컷은 4.89인데 4등급 대학생들의 성적이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인기학과들 몇 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한경대를 볼 건데 인문융학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 문예창장 미디어 컨텐츠 홍보 전공 다 섞여있는 학과인데 이쪽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참고해주면 좋고 식품생명화학공학이나 컴퓨터 응용 수학부 같은 학과들도 4.0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학과들도 지원해 보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면은 6등급이 합격하는 사례도 있죠 야간이니까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1이나 고2 때 4,5등급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생기부도 열심히 챙겼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는 학교들을 상향, 최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인서울 그리고 경기권 주요 대학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는 마세요 이제 내신 3등급이라고 하면 뭐 지원하게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좀 높은 데들도 있어요 저기 3등급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한두 과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에 지원해 그런데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가 5등급이야 그럼 평균 3등급이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만큼은 정말 잘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적정이나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상향이에요 무조건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동국대부터 이야기를 해줄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학과는 중어중문학과나 일본학과 이러한 제2외국어학과 아니 거기는 외고 국제고 애들한테 밀리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챙기는 활동들을 일반고에서 챙긴다 이게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려면 진짜 본인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챙기고 성적도 올리고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준비할 수 있다 오히려 제2외국어학과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동국대 입계 결과를 보면 북한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3.13 그리고 최저는 4.77로 형성이 되어 있죠 동국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면접 1차 서류에서는 최초합을 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진 학생이 면접을 보고 나서는 추가 합격권으로 밀려난 학생이 있습니다 1차에서는 추가 합격권 성적이었던 학생이 면접을 보고 최초합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건 뭐다? 이 학교는 학생이 이 학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 흥미 분야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반드시 진정성 있게 챙기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다음으로 국민대를 살펴볼 건데 중국어문 전공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5.40에 70% 컷이 5.91이죠 이거 딱 봐도 이거 자사특목 학생들이 많다는 소리죠 외고 학생들 특히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도 3등급 정도 받아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50%는 3.03이고 70%가 3.24잖아요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광운대입니다 전자통신공학 전자융합공학 전자재유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수학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법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 많이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엔 국어국문학과라든가 영어산업학과 이러한 학과들이 3점대 초중반 정도 되면 지원해 보기가 괜찮아요 다음으로 상명대학교입니다 문원정보라든가 각종 사범대 그리고 식품영양학 이러한 인기학과들을 제외하면 3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컨텐츠는 최저가 3.62로 형성이 되어 있고 평균이 3.21이죠 공간환경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34 최저가 4.16이에요 그래서 3등급 중반 정도 학생이라면 생기부 잘 챙겼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3등급대의 인서울 경기권 주요대학들 이 대학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에 어울리는 교과목만큼은 잘 본 경우 그리고 상향곡선을 그려서 내신이 점차 향상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등급 쭉 찍었어 그러면 이제 더 어렵죠 전국의 중위권 학생 학부모님들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표 좋은 대학들로 잡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나의 현재 내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입시 준비에요 내가 지금 내신이 5등급이야 근데 저는 정시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에요 나겠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내신에서 어디까지의 범위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그랬을 때 성적을 가지고서 다그치거나 하지 마세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디 갔니 이런 것들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역효과 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학습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상담 때 학부모님들 말씀하고 학생들 이야기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두고서 오시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들 그리고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과 학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상하고 다르니까 좀 당황하셨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앞에 있는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라인들을 잘 파악하고 나는 어느 정도 범위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4,5등급 학생이지만 내신도 상향곡선을 그리고 생기부도 더 잘 챙겨서 그래도 목표했던 학과를 학교를 합격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박세준입니다 1편에서는 내신 4,5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편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여기 이쪽에 링크가 뜨니까 이거 꼭 보시고 2부를 감상해주세요 오늘은 자기 내신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합격 내신 범위의 대학보다도 더 잘 간 사례란 그 전략들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도 3에서 5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그리고 교과가 아니고 종합전형 기준이다 과연 내신 5등급도 인서울이 가능할까요? 3학년 1학기만 챙겨서 실제로 본인은 내신 대비 잘 갔던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 6등급 물리가 4등급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5.1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1,2학년 생기부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2 내용입니다 수2 미분을 배우며 실생활 미분 적용 사례를 찾아 PPT를 만들어 발표함 주제에 맞는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명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힘 전체 세특 내용이 반페이지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 학생 2학년 세특이 절반은 성적 절반은 특기사항 믿어져요 이게? 1학년 2학년 다 이래요 정말 생기부도 안 챙기고 공부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생기부만 잘 챙겨가지고 어디에 합격을 했을까? 원래면 이 학생이 사실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생기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부 내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대학에서 평가할 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교과도 5.2 초반이잖아요 거의 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사실상 1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학교들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성적인 거지 교과로 하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전략을 세워가지고 순천향대 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일단 이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과에 어울리는 과목을 최우선으로 챙겼어요 그럼 뭐가 돼요? 수학이랑 물리잖아요 이렇게 주요 과목들의 특기사항부터 챙깁니다 그렇게 가고 생기부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갖고 다른 과목들보다 물리가 성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래도 공학을 생각하고 있긴 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평가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3학년 1학기 딱 한 학기 챙겨서 종합전형으로 순천향대에 합격을 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사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학생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지나고 왔거든요 상담을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겠대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수학이랑 물리 세트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진로동아리도 챙기기 위해서 책도 읽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선생님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그런 노력을 했던 학생이에요 보통 중위권 학생들 하다가 안 되면은 바로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밀어붙이고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범대에 합격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의 성적이 영어랑 사회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5등급, 6등급을 찍기도 했고 한국지리도 5등급 나오고 언어와 매체도 4등급 나오고 주요 과목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수학 과목을 90점 넘겼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국어가 80 후반 때까지 올라가요 3등급 찍고 영어도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원점수도 90점 넘어가요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렸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적은 높지 않아요 근데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해요 생기부에서도 1, 2학년 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학생이에요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멘토링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탐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기부도 열심히 챙길 겁니다 라면서 어필을 많이 한 결과 강남대 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사실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은 협상대 정도의 라인에서 적당히 인문계열 학과를 골라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하나인 강남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4, 5등급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생기부를 열심히 챙기고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더 열려 있어요 내 생기부가 어떤지 상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기가 좋을 겁니다 인서울만 할 거라면은 가능하죠 강서대학교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KC대학교였어요 교과만 평가하는 전형에서도 5등급 학생들이 합격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학과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찾아보는 경우들은 적어요 그래서 인서울이기는 하지만 인서울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죠 보통 인서울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낮은 라인이 한성대 라인인데 솔직히 말하면 5등급대 학생들이 인서울이 가능하다 저는 회의적이에요 진짜 가끔 가는 학생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복권 낮은 거예요 진짜 그거를 보고서 누구는 내신이 5등급인데 어디 갔네 절대 그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목표가 높아야지만 잘한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서 계단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성적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순서예요 종합전형은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합격시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원점수, 평균, 편차, 성취도, 수강인원 다 따져요 수강인원이 40명 밖에 안 돼서 원점수가 90점인데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한 거예요 원점수 90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나는 평균이 4등급이니까 어디 준비하고 평균이 5등급이니까 어디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독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중점으로 종합전형을 준비하세요 현재 내신에서 그래도 잘 나오는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해당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과를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이랑 영어, 과학은 잘 못하는데 국어랑 사회 과목들은 굉장히 높아 그러면 사회학과라든가 국어공문학과 아니면 제외국어 계열들 있죠 불어불문이나 도거동문학과 이런 데도 괜찮고 철학과 같은 데도 괜찮죠 국어랑 사회 과목을 중요하게 보니까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할 수 있어요 수학은 뭐 5등급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화학이랑 생명은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 당연히 생각하는데 환경공학과도 준비해 보기 괜찮고요 원예학과 같은 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예 융합공학으로 들어가는 학과들도 바이오, 나노물리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과 선택의 폭을 내가 잘하는 과목에 맞추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 전략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친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전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전에 미리 친밀감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랑 일단은 진로 진학 상담을 받아야 돼요 중위권 학생들은 그런 진로 진학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접근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에서 제가 진로도 고민 중이고 진학도 어떤 방향을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모든 교류와 친분이 시작돼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학기 말에 쌤 저 이런 거 써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워요 당연히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는 친분을 쌓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잘 안 적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외향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가천대랑 삼묵대 같은 학교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약식 논술 같은 거 지원할 수 있고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면접으로 조금이라도 더 역전을 하는 준비를 해본다거나 혹은 유독 수학이나 국어 과학을 잘한다 그러면 그 과목만 평가하는 논술 전형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희대 수리논술 송시대 논술 아니면 서울여대 과학논술 이러한 학교들에서의 논술은 한 개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과목을 유독 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논술을 준비해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세특을 작성할 때는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랑 연결 지으세요 그렇게 하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기에도 좋고 교과목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을 참고한다 그러면 책을 통한 추가 탐구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청소년들 용으로 만들어진 좀 쉽게 풀어진 해설서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 도서도 있고 청소년용 과학 이야기 아니면은 정말 그것도 어려운 그러면 어린이 과학 동화 같은 거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우리 내신 4, 5등급 학생들이 어떤 전략들을 취하면 좋을지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내신이 좀 낮으면 많이 생각하는 게 있죠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이나 정시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내신을 아예 팽개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시 준비를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수시 준비할 때 정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내신을 더 높이고 생기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는 게 훨씬 이상적으로 대학 라인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게 더 생기거나 하면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 만들 때 댓글을 참고하면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참 수시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고3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운이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이건우 엄마 송은영입니다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 시기에 출연까지 결정하실 만큼 고민이 되시는 게 뭘까요? 건우가 빅데이터 쪽을 진로로 원해서 평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따찍 거의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네 3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보고 나니까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수학을 노력해도 수학이 어렵대요 그래서 종합으로 통계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시때까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나름 딴 짓 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한 만큼이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 과연 이게 성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보통 어머니 우리 건우가 평상시에 순공시간이 어떻게 나오는 편이에요? 본인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최소 대여섯 시간 이상은 하는 거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끝나고도 할 게 더 있으면 집에 와서 또 잠 줄여서 또 공부해요 그러면 이게 어머님의 고민이시기도 한데 아들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겠다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약간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막막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계속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오늘 건우랑 얘기를 해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그 방법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그냥 앉아 자기소개 한번 하자 저는 마포고에 재학 중인 3학년 이 건우라고 합니다 마포고등학교 과중학교 어머님의 고민은 일단 들었어 건우야 건우도 못지않게 고민이 많을 텐데 건우의 고민은 뭐야 일단 제가 솔직히 원하는 대학이 일단 최소한 수도권까지는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권의 기준이 다 남달라서 일단 저는 인천대까지는 상한선이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건우의 기준은 인천대 인천대나 가천대까지 원픽학교는 어디야? 거기까지가 하한선이라면 가장 희망하는 학교는 일단 승실대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제 성적이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최대한 노력한다면 가능할까?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천대나 가천대 우리가 인가경인데 이 라인 그치 이 라인은 가고 싶은데 라고 할 때의 주전형은 혹시 뭐야? 일단은 가능하면 수시거든요 최저 수시 수시도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 일단 가능하면 아무거나 괜찮긴 한데 교과든 종합이든 여튼 수시로 끝을 내고 싶어요 인거고 네 그치?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것도 가정은 하는 거야? 그러면 부전형으로 정시를 끌고 가고 있다? 네 통계학과에 가려면 일단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성적에 노력했던 게 너무 많이 안 나와서 빅데이터 학과는 요즘에 통계학과보다는 문헌정보학과 쪽으로 좀 더 생각하고 그렇지 요즘에 그쪽으로 틀어서 많이 써 그래서 생각보다 문헌정보가 학종으로는 합격하기 좀 어려운 게 통계나 빅데이터가 아 수학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틀어쓰는 게 문헌정보이긴 해요 저희 문과가 그래서 문헌정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패턴이기는 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조합을 해보면 우리 건우는 수도권에 딱 중상위권학교 인천대, 가천대, 같이 묶이는 경기대 이 라인 안으로 끊고 싶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과는 가급적이면 통계나 빅데이터를 가고 싶지만 수시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수시로 만약에 쓴다면 문헌정보를 쓸 것 같아요 가급적 수시로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지금 상태를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건우 지금 보면 일단 이 학교가 과중이고 그 지역에서 나름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예요 아마 마포고를 갔다면 중학교 때 나름 건우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마포고를 갔을 거야 거기가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라서 그 지역에서 나름 중학교 때는 잘 했을 거라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어요 그치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학년 2학기까지 전교과 4.99 그 다음에 국영수 4 과를 하면 4.93 국영수 4만 하면 4.75예요 이 4.75 주요 교과 평균 등급 대비 가장 좋은 게 사회 4.3이고 우려했듯이 가장 안 좋은 게 수학 5.5 여기는 이과 베이징 학교라 진짜 수학 잘하는 이과 애들 꽤 많은 거 제가 알거든요 모의고사도 꽤 잘 나오는 애들 많은 학교잖아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는 비슷한 수준 4.75, 4.5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상황 그래서 전체 평균은 4.75가 일단 나왔고 요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들어보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4.6대 후반 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약간 들쭉날쭉해요 왜냐면 우리 3월 모의고사는 우리 건우를 보면 국어 5, 수학 4 그 다음에 영어는 79에 3 그 다음에 윤사 4 3은 5였어요 윤모의 경우에는 갑자기 국어가 2 그 다음에 수학은 그대로 4 영어도 3모보다 6모가 좀 쉬웠는데 3 그 다음에 윤사 3은 2 6과 5 요렇게 나왔어요 국어가 3모때만 5가 나왔고요 그 전에 모의고사는 다 2가 나왔어요 왜 3모때는 3모가 어렵진 않았잖아 거의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좀 새로운 공부방법 같은 걸 좀 알았어요 적용했냐? 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있어 국어가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도 자기 나름의 공부방법으로 했는데 인강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의 구조를 적용해 보거나 야 너 잘못 이거 너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막 바꿔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폭망을 하고 자기 패턴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니 원래 패턴대로 해라 제가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국어는 2 또는 3 제수생이 들어왔을 때 지금 89니까 80에서 85가 나온다는 것을 최소로 잡고 수학은 65에서 70 사이가 나온다고 잡고 영어는 2를 잡을게 탐구가 3, 4가 나오거나 4, 4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숭실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실은 작년에는 안 됐어 재작년에는 됐지만 이게 그의 그의 수능의 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몰려있는 구간들이 해마다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조금 더 확실히 잘 나오면 탐구 하나가 이제 광명상가에 많잖아 한성대도 탐구하나 상명대도 탐구하나 이렇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 이 광명상가 라인 한서삼 라인을 쓸 때는 탐구 하나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 둘 다 4, 4 나오는 것보다 하나는 2, 하나는 4 나오 하나는 그렇지 하나를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략 과목을 조금 더 해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로 나오더라도 경기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 조금 더 자신감 갖고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고민 때문에 건우가 저는 요즘에 이렇게 공부해요 라는 자료를 좀 보내줬어요 일단 선생님이 사탐강사니까 탐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사회문화를 이렇게 공부한다면 공부 방법은 확실히 잘못된 거지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너가 교과서나 교재 읽는 걸 그냥 한번 베껴 쓰는 거 필사하는 거거든 이렇게 필사 10번 한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아 이게 1단원이긴 한데 이걸 지금 최근에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은 3문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1회독일 때 만약에 건우가 저는 여러 번 보고 지금 2,3회독 또는 3,4회독 중이에요 라고 하면 방법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학은 지금 그냥 푼 것만 보면 이 192번은 어느 개념에서 나왔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러한 공식을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센을 풀 때는 이게 수열 단원을 하니까 수열인 걸 알지만 미니 모의고사 10문제 15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1번이 어느 개념에서 나왔어 이러한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러한 개념을 써먹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해야 아 이 조건이 붙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그걸 적용해야 돼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필요하진 않아요 수학이 어려운 문과 아이들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건과 그 조건에 맞는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외워주는 것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생기부는 어머니 이 등급에 걸맞는 생기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생기부가 좋지는 않아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뭔가를 갖고 했다라고 읽히는 게 잘 없어 4점대 중후반에 내신 등급 때는 교과를 쓰나 학종을 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약간 극복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라인을 써보겠지만 실은 선생님 보기에 엄밀하게 생긴 분은 아니야 그러면 적정해서 소신 라인이 강남대 용인대 이런 데 잡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육모 성적이 더 좋아 주전형을 정시로 두고 부전형은 꼭 붙는 라인을 써버리면 납치이잖아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주부전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건우가 제 아들이면 저는 교과나 종합은 안 쓸 것 같아요 그 라인이 너무 낮아요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시로 쓸만한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많지 않다 만약에 수시를 쓴다고 하면 약술논술 했으면 좋겠어 삼육대 요번에 약술논술 생겼잖아 네 가천대 숭실대 아니면 가천대를 가장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약술논술은 너 정도 수학 100분이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석영대 삼육대 가천대 석영대 거기도 논술 있으니까 요 라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장은 쓰고 싶은 논술 전형을 좀 써봐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정말 원하는 숭실대 논술 한번 써봐 수능 후에 그냥 그 기출문제만 풀고 가는 정도 왜냐면 주전형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꼭 붙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논술을 썩으라는 건 아니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요렇게 줄부전형을 잡아서 가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는 생각은 좀 앞에 솔직히 수시에 관해서 납치라는 걸 될 만큼 성적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려면 일단 정시로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수시 윤모보다는 올릴 자신 있거나 비슷할 수는 있잖아 내가 보기엔 그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너의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라인을 쓰는 건 납치야 네 굳지마 어머님은 좀 오늘 어떠신지 제가 요렇게 잡아드렸는데 너무 시원해 왜요? 일단 공부가 너무 막막했는데 권우가 하는 방법을 제가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해결점을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해보면 될 거 같아요 그 문제만 보완하면 되지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것만 좀 보완하는 형태로 가면 한서상 가는 거 정수로 어렵진 않아요 이해 되겠지? 국어 수학 영어 그대로인 채로 탐구만 올라도 그 라인인가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를 보고 입시 상담을 받으러 온 유튜버 논리왕 정기이라고 합니다 고민은 제 성적에서 최대한 높게 갈 수 있는 대학교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된 거 같습니다 작년은 건너공이었고 이번 연도가 이제 중경시였는데 살짝 좀 부끄럽네요 현실적으로 이 목표대학이 최대한 본인 성적에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인서울 아니어도 갈 생각 있으신 거죠? 아 네 전국구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번아웃 상태여서 공부에 공짜도 들어가는 게 트라우마로서 안녕하세요 유니보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정시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인 모든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 상담반 정시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손님은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추운 거죠? 아 그죠 알겠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를 보고 이제 20회 상담을 하러 온 유튜버 논리왕 정기희라고 합니다 네네 내가 이런 거는 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궁금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영어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영어를 반영을 최대한 적게 하는 대학교로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높이 가고 싶은 게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이고 세 번째는 공고 출신이다 보니까 특성화구 전형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영어를 못 봤다 라고만 했는데 나머지 과목을 잘 본 거예요? 아무래도 수능의 실전에 어떤 그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잘 못 보긴 했는데 영어는 거의 그때 제가 아니었던 느낌으로 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 것 같다는 느낌 아 그쵸 그때 약간 블랙아웃처럼 영어 시험친 기억조차 안 나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건 최대로 높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스나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나도 쓸 거지만 붙는 대학도 쓸 건지 아니면 다 스나 쓰고 작렬하게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생각인 건지 안정의 대학권을 한번 좀 듣고서 대학권이 살짝 제가 생각한 대학과 좀 다르면 아무래도 스나이핑을 세 번 도전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는 학교 제가 입문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에서 직어국은 그래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직어국은 웬만하면 돼요 하향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충남 그다음에 경북 부산 정도를 돌려보면 붙을 수 있는 과가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쓰는데 별로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될 거 같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정을 왜 물어봤냐면 갑자기 안정을 서울에 어느 대학을 얘기할까 봐 한번 물어봤어 안정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인 거야?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한번 돌려봤으니까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러면 서울권이나 수도권에서 어디가 가능한가 오늘 우리의 상담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공부하고 본 수능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작년 구모 때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제 작년 목표가 건동홍이었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점수대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공부를 해도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느낌이 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안 하려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성적이 그래도 좀 나온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작년의 성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작년이 이제 5, 5, 6, 4, 4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처참했죠 근데 어디 썼어요? 작년에는 이제 진학사를 이제 딱 돌렸을 때 그냥 칼빈대라고 좀 이름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동국대 와이즈는 제가 건동홍 목갈시 이제 개장탈퇴라고 걸었는데 약간 좀 너무 꼼수로 이제 분캠 붓고서 이제 고약 찍혔다고 이제 할 때 살짝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아 그래서 동대 와이즈하고 칼빈대? 네네 나머지 한 개는 딱 여백에 위로 비워놓고 칼빈대는 불합격하고 동국대 와이즈 막 붙어가지고 아 그러면 동대 와이즈 됐는데 안 간 거예요? 사실 제가 원했던 대학은 아니여가지고 나름 진학사 모의지원에서 이 정도는 적정이야 라고 하는 대학을 썼는데 칼빈대가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일단 어 이름 너무 이쁜데? 아 네네 그래서 외국 대학 느낌이야 이래서 쓴 거? 그럼 바로 직후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 걸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수학조차 안 됐던 학생이었고 영어도 A B C D 밖에 모르고 남들은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준비하는 수능을 노베이스로 달려본다는 게 사실 그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기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게 이제 아마 5월 달이었어 5월? 그럼 구모 성적은 나온 거 기억하죠? 구모 어떻게 나왔어요? 구모가 이제 5, 4, 4, 3, 5가 나왔는데 여기 성적표 보니까 100분이 55에 5 화작이 수학은 59에 4 영어는 4 탐구는 생윤이 57에 5 윤사가 79에 3 영어만 조금 두 등급 정도 오른 거고 나머지는 거의 작년 수능하고 비슷했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 구모를 보고 아 이거 어차피 댓글이다 해봤자 라고 생각하고 구모 이후로 흐트러졌었단 말이죠 아 그쵸 근데 요번에 구모도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하고 도전을 한 건데 네 네 성적이 비슷했단 말이야 아 그쵸 그때는 어땠어요? 아 이때도 살짝 근데 멘탈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근데 이때는 약간 아 내가 풀 수 있었는데 놓친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인다 아 그리고 구모 때 이제 기조가 반영이 돼가지고 수학이 이제 킬러가 없어졌다 보니까 아 이거 해볼 만한데 내가 약간 그 변화에 적응을 못 한 거지 충분히 비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멘탈이 나가거나 하진 않고 저도 계속 붙잡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번 수능 가채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3, 3, 5, 2, 1 정도 나왔는데 화작이 76 그다음에 확통이 72라 이게 지금 업체별 배치컷에 따라서 3위라고 보는 업체도 있고 4초반이라고 보는 업체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고 영어는 진짜 딱 50점 넘었어요 아 네네 진짜 반타작? 아 그쵸 이것도 아쉬운 5가 아니네 아 그쵸 진짜 다행인 5죠 생유는 47에 2 윤사는 50에 1 탐구가 대단히 좋고 국어나 수학도 아이들이 좀 변수가 큰데 국수탐은 일단 좀 잘 나온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노베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모에서 수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는 한 지점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없을 수도 있는 확률 정도의 성적 상승이니까 아 네네 일단은 정말 영어를 빼고는 국수탐은 너무 잘 봤다 근데 영어가 아 그러니까 영어가 진짜 안 했니? 진짜 너 영어 안 했지 너 이 씨 구모 보면서 아 4만 나오지 마 이랬었던 게 학교들을 보면 영어 등급별 점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봤을 때 3등급부터 오지마 하는 학교도 있고 아 네네 4등급부터 오지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1,2등급은 비슷하게 준다 3등급을 점수를 확 벌리는 학교 아 네네 1,2,3은 문제없는데 4등급을 확 벌리는 학교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모든 대학이 아 네네 아 네네 학교마다 3,4등급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점수급 간에 여유가 있는 학교들을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대학에서도 야 씨 5는 아니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 저 공감합니다 4만 나왔어도 국어, 수학, 탐구, 짧은 점수를 써먹기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국수탐으로만 보면 아 국수탐으로만 영어 빼고 있는 영어 빼고 그런 곳이 있나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수학을 빼고 국영탐을 보거나 아 네네 탐구 하나를 빼는 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빼고 갈 대학은 없어요 아 네네 영어 그러면 지금 현재 국수탐의 현재 가채점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표준점수가 365점 전후 정도가 나와요 영어가 2 또는 3등급이라고 하면 적정해서 안정 라인이 숭실대 국민대에요 그래서 숭실대 국민대 중에 숭실대 국제법무나 국민대 정치외교 정도를 하나 쓰고 나머지 두 개군을 건동홍을 쓰는 구조에요 건동홍도 안 되지 않아요 국수탐 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2, 3 정도만 있으면 숭실, 국민에서 적정해서 안정 무조건 분동구 하나를 박아두고 두 개군을 건동을 쓸지 아니면 동홍을 쓸지 건동을 쓸지를 정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점은 영어가 5가 돼 버리죠 아 영어가 제 앞길을 막았네요 그치 우리가 적정해서 소신이나 상향을 쓸 때 받아야 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를 써야 돼요 국숭세단 라인 아래부터는 국수형 탐1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경기대, 한성대 여기는 빼야 돼 또 하나 배제돼야 되는 건 서경대 입문 수학 반영 비율이 10%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수형 탐을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1등급에서 5등급 아니면 3등급에서 5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학교 그러면 딱 걸리는 게 광운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여대 글로벌 캠퍼스 광운대는 1등급에서 5등급은 18점이지만 3등급에서 5등급이면 13점 정도거든 건호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에서 영어가 까이더라도 해볼 만한 학교죠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반영 비율로 돌려볼 때 좀 다르겠지만 3등급에서 5등급이 일단 2.5점 차이예요 반영 비율로 하면 그래도 대략 5,6점 이내 차이거든 여기는 적정 라인으로 해볼 만해 외대 글로벌도 3등급에서 5등급의 점수 차이는 12점이야 그러면 이것도 너가 갖고 있는 국수탐의 점수의 유리함과 상세대에서 해볼 만한 대학 정도예요 아, 진짜요? 아, 좋습니다 안정으로 직어국을 쓸 건지 아니면 이 세 개 대학 중에 두 개를 쓸 건지 를 정하면 돼 예를 들어서 가군에 한양대 에리카의 일본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이거 적정 소신라인 되거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학과 일단 리스트업을 해두고 그다음에 나군에 한양대 에리카 프랑스학과 나군에 광운대 산업심리 그다음에 나군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인문과학계열 여기 철학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폴란드 우크라인학과 세 개를 리스트업을 해두고 네 네 그다음에 다군에 광운대 국제학 그다음에 동북아 문화산업학과 그다음에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신설인 투어리즘 앤 웰리스학부 이 세 개의 학과를 리스트업을 해두어요 선생님이 보기에 돌렸을 때 붙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둔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하는 거죠 직어국을 쓸 건지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쓸 건지 근데 우리 특성화고는 올해 알아보니까 국성세단 이내 라인에서 무늬가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250, 60명 사이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성화고를 하고 이거는 진짜 던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지 가나다군의 두 장을 한양대 에리카 광운대 한국외대를 쓰고 한 장을 특성화고를 순화를 하는 한 하나는 직어국을 한 장을 쓰고 그다음에 이 라인은 선생님이 보기엔 무조건 적절히 잡히거든 그래서 이 중에 한 장을 쓰고 그다음에 한 장을 순화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번으로 가고 싶네요 오늘 좀 상담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점도 좀 생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막막했거든요 사실 이제 모의 지원을 돌려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살짝 저는 모르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좀 명확히 알게 돼서 지원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 지원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배책검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순화를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베니까 정신은 안 되라고 지레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온몸으로 보여준 산증인이잖아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일단 노베이스로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든 거는 꼭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노베이스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 포텐에 또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또 참고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포기 말고 본인의 꿈과 목표가 있으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입시 생활을 끝마친 윤성준입니다 윤성준 학생의 엄마 강현정입니다 제가 현역 시절 때 수능을 보면서 너무 떨게 되어서 망치게 되었는데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번에도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경기도 쪽만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인서울을 하고 싶어서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성적도 작년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인서울 끝자락이든 아니면 경기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인서울이라도 가고 싶어서 대학 다니면서 반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수는 반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대학에서 대학으로 편입하는 복수 전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혼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 하고 던져놓겠지만 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최정호입니다 23년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2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시 상담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 친구가 찾아왔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생기 미나명이 학생이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현역 시절 때 수능을 치면서 너무 떨려서 망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어서 이번 재수도 또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서울 끝자라 아니면 경기권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재수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저는 2월 날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1월 달이나 12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2월 달에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제 스스로한테 실망감이 컸었고 그것 때문에 2월 달까지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학과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이 학과는 조금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과 계열 쪽으로 가고 싶고 컴퓨터 쪽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컴퓨터 쪽은 왜 피하고 싶나요? 제가 컴퓨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컴퓨터를 제외한 자연계열 학과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학생 노트하고 학부모 노트를 미리 적어주셨어요 먼저 학생이 적어주신 학생 노트를 보면 부모님께 제일 듣기 싫은 말 일찍 좀 일어나라 어머님이 써주신 노트에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침마다 아이를 일으키는 게 서로에게 힘든 일이었다 입이 준비 시 어려운 전 규칙적인 생활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갔었나요? 제 나름대로 공부 시간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어땠나요?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얘가 좀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좀 힘들어했었거든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달랐어요? 지침 시간은 규칙적이었는데 몇 시에 졌죠? 1시 1시? 일어나는 시간에? 7시 좀 넘어 어머님 표정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시간이 일어났으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재수 종합반을 선택한 이유가 정확한 시간에 가서 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규칙적인 생활을 원해서 종합반을 보냈던 건데 한 두 달에 그냥 그렇게 맞춰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지각을 했고요 근데 자기는 공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안 자고 가면 수업하다가 존다고 재수 종합반 계속 다니셨나요? 3개월 정도는 재수 종합반 하다가 독학 재수 반으로 옮겼어요 왜 독학 재수 반으로 옮겼어요? 선생님 수업 방식이 좀 저랑 안 맞았고 수업으로 인해서 제 순공시간이 좀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독학 재수로 바꾼다고 했을 때 네 반대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당연히 반대했죠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깨질 줄 알았기 때문에 독학 재수 사실은 반대했어요 못하겠어요 재수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서울대학의 목표라서 많이 가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시 준비 안 하세요? 내신이 몇 이었나요? 저는 완전 정시로 전학을 해서 수시는 완전 놓아버린 내신은 등급으로 치면 6점 초반 정도 고3 때 수시 지원은 아예 안 했어요?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약간 하나 쓰고 건국대 이생면공학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수시는 최저도 못 맞춰서 그냥 못 갔죠 그러면 현역 시절에 수능을 어떻게 봤을까요? 영어 3위 딱 4,5 이렇게 번갈아서 재수를 이제 딱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나 우려스러우셨던 부분이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얘가 인서울을 엄청 원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학교 탐방도 가고 그랬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재수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시험 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엔 재수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오면 그냥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한 번만이다 라고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컸었어요 미리 보내주신 6월 평가원 성적을 한번 보게 되면 국어 화작 100분이 53에 5등급 수학 미적부 100분이 74에 4등급 영어는 3등급 탐구는 생원 100분이 70에 4등급 지원 100분이 44에 5등급 전반적으로 5,4,3,4,5를 받았어요 수능 성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고3 때 수능 성적이랑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9월달 또 평가원 시험을 봅니다 이때는 이제 독학 재수를 했었을 때 성적이죠 국어 성적이 100분이 65에 4등급 수학은 미적분에 100분이 63에 4등급 생명과학원은 83에 3등급 지구과학원은 72에 4등급 등급이 6월에 비해서 수학만 조금 100분이가 떨어졌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올라간 케이스인데 이때는 좀 어땠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무의고사를 매월마다 치니까 실전 병원 같은 게 많이 쌓여서 9월을 좀 더 잘 치게 된 것 같아요 대망의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국어 41에 5등급 수학은 75에 4등급 영어는 3등급이고 탐구는 생원이 78에 3등급 지원이 67에 4등급이에요 국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평소대로 풀긴 했는데 가채점 해보니까 다 틀려있어서 평균 등급이 3.8등급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망했구나 고3 초반에 처음 받은 성적이랑 비슷해요 국어 때문에 대학이 너무 낮아지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어머님 성적표를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바라지는 않았어요 국어가 너무 못 나와서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입장이고 학생들 만나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재수를 좀 많이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올해 이렇게 공부한 것보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해서 끝낼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재수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재수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성적은 나왔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픽이 어디일까요? 저는 가천대학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로트, 학군문 로트에 있는 두 분 다 마지노선 대학으로 경북대학교 적어주셨죠 가군, 나군, 가군 혹시 생각해 놓았던 학교들이 있을까요? 가군, 명지대학교 나군에는 한국어에 대해 글로벌 기업 봤어요 가군에는 가천대, 아무거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안정 하나예요 상향 두 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민서울 대학 중에 사실 할 수 있는 대학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권에서도 가천 경기 수원도 사실은 넉넉하게 볼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 아래 대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적절하게 좀 찾아온 학교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의 구조가 국어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표준점수를 보고 백분위로 보면 지금 경기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대학으로 오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과목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을 버리고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의 학생인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이 등급자 학생들이 어느 특정 한 과목을 못 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은 이제 국어를 못 본 케이스지만 수학을 못 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탐구를 또 못 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라인에서 안정과 적정을 잡을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국어, 수학이 모두 다 어려웠던 해이기 때문에 한 과목을 잘 못 본 케이스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최초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 영어와 탐구 한 과목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선발을 해주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위권 대학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대, ICT, 융합, 공학교 여기가 수, 영, 탐을 반영해요 국어를 아예 빼야 돼요 학생한테는 딱 반영 비율적으로 맞는 학교 여기는 적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지원 성향이 될 것 같아요 아군에서 첫 번째로 성공해제 미래용합학부가 있어요 영탐이 필수고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 국어, 수학 중에 잘 본 과목 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대와 마찬가지로 수영탐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수학 가산점도 10% 들어가요 수학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상향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정성향으로 볼 수 있는 학과 강남대 여기도 똑같이 국어 빼고 수학, 영어, 탐구가 고정적으로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가군의 강남대보다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가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상향을 보면 역시 성공해대도 나오고요 성공해대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추합이 잘 안 돌게 되면 여기도 복귀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차이과학대 라고 학교가 있어요 미래융합대학이라는 학부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소신 추합번호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역시나 강남대 인공지능 융합공학 적정 정도 여기도 최초학을 알아보고 써볼 수 있는 정도의 점수다 저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안정적으로 쓰이고 싶다라고 하면 강남대를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나군에서 질러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원대나 성공해대 중에 지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군대를 지르고 싶다라고 하면 가군에 강남대를 무조건 써야 돼요 나군에 성공해대나 수원대 중에 하나 쓰고 다군에 성공해대를 쓰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는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 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네요 마음이 좀 씁쓸해졌군요 네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경상권에 살고 있으니까 추천해주신 대학들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너무 모르니까 이 이름을 걸고 경기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누구나가 아는 비슷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너무 많아지네요 하시게 되는 그렇죠 그런 포인트죠 영남대는 생각 안 했나요? 계속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가 자기도 사실은 적정 점수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남대에 가면 그래도 반수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으니까 현타가 시계 좀 오는 상황인 거죠? 반수나 재수 안 시키실 건가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반수 재수 반수 안 하고도 여진이 확고하시군요 네 어머니가 계속 반수를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이에요? 몰래라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머니 몰래 한대요 경제적 지원 없이 알아서 한다면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있겠죠 오늘 이렇게 재수 이야기도 해봤고 대학 라인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담 받기 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되게 막막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마음도 좀 놓이는 것 같고 잘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여기저기 막 정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저기쯤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상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소식 말씀드리니까 아 여기까지겠구나 하는 그런 선이 생겨서 원서 쓸 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가군 나군 다군 선택을 신중하게 잘 하셔서 올해는 꼭 대학생활은 꼭 어머니의 바람처럼 어디에 있든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좀 생활을 하는 학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상담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좀 초대했습니다 노베이스이지만 단기간 내에 성적을 조금 빨리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노베이스이지만 인서울을 희망하는 친구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전략과 솔루션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년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고 있는 국어강사 장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 들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완강률 100%의 수학강사 소윤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효율적이게 영어 2등급 이상 만들어줄 수 있는 영어강사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상위권 친구들도 가르치고 하지만 노베이스인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대체 노베이스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는 진짜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했는데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수학은 어떨까요 선생님? 비슷하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지만 이제 3등급 이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진도를 놓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진도를 놓친 수포자에 가까운 친구들이 노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부터 이제 보통 노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상태로 봤을 때는 단어랑 듣기가 거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어 공부는 질적인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인 공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베이스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평가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많이 그렇게 시간을 재면서 풀어요 대충 개념하고 계속 기출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맞는 비율이 늘어나면 어? 나 국어 지금 늘어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정확하십니다 수학은 좀 어때요 선생님?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개념이 많이 부족한데 개념 공부를 하거나 기본 문제집을 풀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뭐해? 빨리 문제 풀어야지 그쵸 상태는 알고 있지만 본인의 그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노베이스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2, 3등급 때 친구들도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죠 생각보다 2, 3등급 번에도 영어는 좀 어때요 선생님?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진짜 실력으로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나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감독회를 하는 순간 성적은 계속 제자리 걸어가고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잘못이 있는데 쓸모없이 업법을 위한 업법을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실전에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학생 잘못이 아니라 잘못 배운 거죠 오늘은 한번 노베이지만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고3 김상현입니다 제 꿈은 경찰이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에 내신관리가 되지 않아 정시파이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서울대학은 무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공부해서인지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가로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모의고사가 고2, 9모 때 국어 5, 수학 5, 영어 6, 탐구 2개가 4,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1모 때는 조금 더 올라서 국어 3, 수학 4, 영어는 7, 탐구는 2개가 4,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랐다 기준은 아마도 국어 수학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70% 컷 정도를 보면 국어가 92, 수학이 87, 그 다음에 탐구의 평균이 84 그래서 백분위 평균이 대략 91% 정도 이 친구는 2등급이 가능할까요? 3등급이라고 했는데 백분위 국어가 80 이 정도면 끝자락이거든요 거기다가 재수생들이 사실 안 들어와 있잖아요 고3 모구에 비해서는 난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니까 등급이 주는 환상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나 이제 2등급,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해 근데 고3 6월쯤 됐을 때 현실을 자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시기가 가능은 한데 그게 가능하려면 의지도 의지인데 주변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 수학은 좀 어떻게 보세요? 5에서 4가 된 건데 거의 노베이스라고 봐도 맞는 거죠 그래서 고3으로 올라가서 3월, 6월, 4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5, 6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일단 2등급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영어는 심각해요 영어는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영어는 약간 여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절대평가다 이런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올리고 영어 올리면 된다 그래서 6월 때부터 공부해도 2등급 나온다 절대평가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그걸 나중에 고백한다고 해서 걔가 널 받아주냐 아니 그거 웃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계속 공부 안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의지와 태도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등급대를 부수면서 왔기 때문에 일단 가능은 하고요 그래도 2등급이 아직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국어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12시 50분부터 6시 40분까지 수학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7시 40분에서 8시 50분까지 영어를 하고 8시 50분에서 10시까지 사탐을 한 후에 12시에 취침을 해요 자 국어 공부법은 우선 10월 달에 처음 제대로 시작하여 한 달 만에 3등급으로 올리게 되었고 11모 후에 김동욱 선생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재지 않고 충분히 지문을 이해하고 스스로 논리를 세워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며 이해가 가지 않거나 틀린 것을 동욱 선생님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라고는 가끔 선지를 잘못 읽어서 틀리거나 내용 분석에서 집중을 잠시 못해서 틀릴 때를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의 시, 발, 점을 수강하고 있으며 센으로 유형과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하며 뉴런으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고2 초반대엔 일품을 푸는 수준의 실력이었지만 현재는 센 B 단계도 잘 풀리지 않고 유독 심하게 삼각 함수와 지수로그 함수 부분에서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집중력을 많이 뺏겨 수투와 확통 공부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칩니다 영어 공부법은 우선 고1 때 공부를 처음 했기에 어쩌면 초등학생보다도 모자란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서 조정식 선생님을 시작해 강좌와 단어 외우기를 병행하여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대로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고1인 것 같아요 지금 쭉 읽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친구는 노베이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노베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워서 3등급이 나왔을 가능성을 절대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 내신 데뷔를 하면서 일품을 풀었던 뿌듯한 자신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금 센 B단계도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노베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선생님 영어는 노베 같아요 아까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어 일주일 동안 안 해왔다에 제가 한 1억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진짜 이 아이가 구모나 십일모에 어떤 걸 좀 맞고 틀렸는지 백분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진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영어를 좀 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1번부터 17번까지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파트인데 여기가 듣기 파트예요 구모에서 8개 틀리고 십일모에서 9개 틀렸거든요 듣기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구간은 바로 18번과 19번 그리고 25번부터 29번 그리고 43번부터 45번 9월에서는 7개 틀리고 11월에서는 10개 틀렸어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듣기 그 다음으로 쉬운 구간이에요 듣기에서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어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쉬운 파트에서도 득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단어의 어떤 부족함이 계속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필수 단어부터 다시 하고 듣기 같은 경우도 지금 기출 듣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유형별 듣기를 해가지고 블랭크 채우는 훈련부터 다시 하면서 듣기랑 단어만 저는 시킬 것 같아요 제 학생이었다면 자 우리 현두쌤 주관심 문항들을 전부 다 틀렸어요 지금 하지만 22, 23 같은 초반의 주관식은 센의 거의 A단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틀렸다는 건 일단 개념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앞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8번, 9번 정도부터 틀리기 시작해요 지금 앞부분도 빅힐러 문항들인데 사실은 이게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른 게 아니라 7등급에서 6등급 뭐 이 언저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다 어떻게 조금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일단 지금 센을 공부하고 있다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센을 지금 보니까 C단계까지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건드릴 시간에 B단계를 완벽하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B단계에서도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에도 틀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듣고 있는 어떤 개념 강좌 같은 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기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낮춰서 소화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 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름 올렸다고 자신하는 국어가 왔습니다 의문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요? 국어 100분위가 80이라고 했는데 76.65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7이죠 자기 실력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9월 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학 쪽에서 좀 많이 선방을 했다 물론 찍어서 맞춘 게 없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문법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9월에 5문제 중에서 4문제 틀렸어요 요번에 2문제 틀렸어요 공부에서 마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상태인 거죠 그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초가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좀 쌓이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각 과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갖고 있고 지금 펼쳐놓은 독해 닫으시고요 지금 초등학교 단어를 일주일 만에 떼시고 2주 만에 중학교 단어 떼시고 4주차 때 고등학교 단어 들어가면 됩니다 교재는 이제 초등 중등까지는 아무거나 가장 인기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어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쓰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게 센을 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C단계는 완전히 접고 B단계를 대신해 상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보자 센의 문제집의 85% 이상은 무조건 풀 수 있게끔 되어야지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문법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나오는 유형이라고 하면 이제 음운변동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피동사동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높임법 시제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찢어버리세요 저는 실제로 수험생 시절에 해설지를 진짜로 찢었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만 고민하다가 해설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참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그냥 진짜로 찢어버렸어요 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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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친구 혹시 공부 시간표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약을 하면 국어는 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이 정도는 그래도 너가 계속 가줘야 된다라는 요런 얘기를 좀 갑감하게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국어 하루에 3시간이면 적당한 수준이고요 그거는 또 너무 많이 하면 사고를 떠올려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정도의 시간 적당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시간 반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그러면 첫 달에는 독해력 공부 시간 제지 않는 공부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달에서부터는 1시간 반씩 잘라서 월요일에 독해력 공부 화요일에 문제풀이 공부 수요일에 독해력 공부 목요일에 문제풀이 공부 번갈아 가면서 물론 여기에는 독해력 공부에 문학도 들어가요 문학은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학은 절대량이 그래도 방학 때는 좀 있었어요 선생님 가장 급격히 줄어들 게 아마도 수학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감히 3시간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기가 조금 힘들면 평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수학을 조금 적게 하고 주말 하루를 좀 아예 수학 데이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 영어가 부족한 걸 알지만 국어 수학 때문에 치여서 영어를 많이 못 하고 있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 선생님 한 달에서 두 달 최대 두 달까지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두 달 이후로부터는 한 시간만 투자해도 돼요 왜냐면 그 두 시간씩 투자하면서 이제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영어를 봤을 때 좀 부드러워지고 눈이 익히고 하는 기간이 두 달 동안 하루에 두 시간 그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유지만 하고 국어랑 수학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친구는 3등급까지는 두 시간 투자해야 된다 그냥 확실하게 등급으로 얘기하면 3등급까지는 두 시간 투자하고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어는 1시간 반 그다음에 수학은 3시간 이 등급대라면 영어는 두 시간을 일단 두 달은 해라 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친구들은 2025학년도로 어떻게 데뷔할 것인가 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재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알고 그 결심을 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는 부모님 그다음에 학생들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중앙대학교 23학번으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정시전용으로 합격한 권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현역 때 수능 성적 재수 때 성적 이런 거 한번 받아 봤는데 성적 향상이 조금 남달라요 재수를 한다고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올린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까요? 수능 직전에 10월 모여기사에도 9등급 또 찍어본 적이 있고 그거는 찍은 거 아니야? 아니 풀었습니다 풀어서 9등급 나왔다고? 푼 과목인데 푼 게 이제 찍은 것보다 낫긴 해요 그러면 현역 수능 때는요? 평균이 거의 5등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재수를 하고 나서는 평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평균 다 2등급대로 3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성적 향상이 나오는 친구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확률이에요 아 이 형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신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대전 대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학교를 갔다라는 건 입학할 때 일단 나는 학종을 우선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학교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1학년 1학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2등급도 있었고 그게 1학년 1학기만 네 거기가 이제 제 최고 성적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평균 대신 얼마 나온 거예요? 2.8 정도 나왔어요 요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따니 희귀한 케이스인 거 알죠? 아 여러모로 희귀한 케이스죠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2등급 딱 받아보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1학기 2학기 때 바로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졌고 성적이 박 떨어지니까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점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반응이 좀 어떠셨을까 좀 궁금해요 2학기 때 바로 4등급 나왔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약간 노는구나 해서 그때 좀 뭐라 하셨었어요 2학년 때는 성적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5, 6등급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나 정시할 거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시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2등급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수시는 지원을 아예 안 했나요? 그 논술 하나 썼는데 수시 상담도 쓸 거냐 안 쓰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임샘도 포기해가지고 자 우리 수능 성적 현역 때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국어도 5등급 수학도 3등급, 4등급 정도 영어도 3등급 물리가 이제 6, 7 그리고 지구과학이 5등급 그 직전 10월 모의고사는 국수형 탐탐 기준으로 볼 때 6, 5, 3, 9, 7이었고 그다음에 수능은 그래도 그거보단 조금 나와서 운이죠 이거는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수능 전날까지 피심을 갔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의 학생에 대한 믿음이 꽤 있었나 봐 아 거짓말을 좀 잘 친 게 아니었을까 지금 여태까지 보면서 느낀 건 말을 잘해 부모님이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자 이 성적이 나왔을 때 부모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그냥 아무 대학이나 보내고 공장이라도 보내야 되나 재수를 시켜야 되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해가지고 그거가 되게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라 해야 되나 처음 들어보도 말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최소한 그래도 아무 대학이나 가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수는 방법이 너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독학 재수를 갈 수도 있고 재종반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결정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공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독재는 빨간색 배제를 했고요 제가 현역 때 인강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공부하는 척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인강이었어요 틀어놓고만 있으면 공부하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인강은 안 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좀 분위기가 필요한 학원 좀 단속이 그런 걸 찾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숙 쪽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있는 재종 기숙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쭉 간다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버텼는지 너무 궁금해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한 달 남짓하는 기간 동안 눈치 보이는 그 기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성적 한 번도 안 보여드리고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싫어져 가지고 그 부분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안 가려고 하는 이건 진짜 싫다 난 이렇게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좀 확실한 동기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연습했던 게 이제 공부 습관 전문가를 가장 먼저 연습을 했어요 맞아 그게 재수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야 몇 습관과 공부에 감정을 갖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것만 되면 시간의 문제제 성적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유형이나 어떤 생각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고 지친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프로젝트니까 간절한 마음이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성적대가 어떻든 저도 8등급이었으니까 성적대가 어떻든 재수 한번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나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가치 있는 게 좋아하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생기거든요 규범 학생도 혹시 그렇게 한 나만의 공부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답지를 안 보고 제가 스스로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 이제 문제 같은 것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문제집만 딱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문제는 한 10분 정도만 고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한 건 다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2회독, 3회독 하면서 모르는 문제들 한 번 다시 도전해보고 모르는 채로 하루에 10분씩 제가 최대로 한 10몇, 12일? 14일? 2주 정도 고민해본 문제들도 있는데 갑자기 어?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아 잠깐만 이게 이거였네? 유레카 하는 게 있죠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어낸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절대 안 까먹고 그리고 그날 수업에서도 수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좋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아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면 계산을 적게 하는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근데 배워봤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플래너를 작성을 했었는데 플래너 앞부분에 달력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날 공부한 시간 적고 그 밑에다가 그날 배운 걸 요약을 해서 개념을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 오늘 하루 이거라도 남겨가겠다 1월부터 그걸 했으니까 1년 동안 다 하고 나서 보니까 300개, 400개 가까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아 나 이런 거 배웠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잘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세 가지야 자기 객관화 워낙 잘했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강한 교육을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은 방법 자체도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방법 이거를 셋 다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서 일단 모의고사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3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 국어도 한 3등급 썼는데 수학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물리는 6등급, 5, 6등급 지구왕은 3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이제 6월 때 되게 긴장을 했었는지 국어 4등급, 수학도 3등급 영어 3 물리는 안 오르더라고요 5등급 지구왕도 3등급 9월 때 좀 올랐어요 9월도 2등급 수학도 거의 1, 2등급 3까지 나왔던 것 같고 영어도 2등급 탐구는 여전히 5등급에 3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무리 수능 때 잘 나온 친구들도 모의고사는 한 번은 삐끗하거나 한두 번은 삐끗하는 건 그냥 누구나 있는 일이거든요 재수생활은 슬럼프가 없는 친구는 없어요 그 슬럼프를 좀 현명하게 넘긴 거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그 노하우가 뭐예요? 제가 상담을 한 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공부 관련 상담이 아니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조금 도움이 됐어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자꾸 버티려고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가속이 안 붙는다고 하던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마음을 먹었던 건 이제 안 되는 거 어떻게든 임직 풀어야겠다 아니면 짜증을 내기보다 대체 초반에 했던 것처럼 문 앞에 문제집 있고 풀고 밥 먹으니까 밥 먹고 약간 좀 생각을 좀 비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제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어는 3등급 수학이랑 영어는 다 2등급 마지막으로 탐구는 물리랑 지구학은 다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성적으로 가나다군 어떻게 썼을까? 한양대 물리학과랑 중앙대 건축학과 다군에 홍익대 전자전기 이렇게 세 개 썼습니다 중앙대도 붙었고 한양대는 예비였는데 예비 확인은 안 하고 중앙대 그냥 지원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 확인 안 했어? 건축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선배의 모든 노하우를 다 얘기해줬어요 이제 끝으로 나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재수생활이 원래 힘든 게 맞다는 걸 좀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확실히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플래너 뭔가 기록하고 남기고 공부 습관 잡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좋았는데 공부 습관이 잡힌다면 남은 재수생활 편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이 많은 친구들한테 큰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코 공부는 편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 험난한 길로 뛰어들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종의 신 컨텐츠와 면접 컨텐츠에 출연했었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의 재학증인 이학방 이정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멘토가 되어서 학교 생활에 고민이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의 학창시절을 소개해드리자면 저의 총 내신 등급은 2.13 등급이었고 중앙대학교 수석 합격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하여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생기부를 어떻게 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고민이 많았고 또 단술 서술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오늘 멘티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멘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생 한번 만나볼까요? 어 안녕 시청자들에게 한번 자기소개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김기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라고 할 게 있으면 뭐가 있어?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1학년 때 대학교를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서 1학년 때 생기부가 별로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1학기 때는 거의 한 4 후반에서 2학기 때는 정확히 6.0 정도 그랬었구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던 걸로 봤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2학년 1학기 때는 2.8 정도고 2학년 2학기 때는 2.2 정도 2학년 때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게 됐는지 내가 1학년 때 뭘 했지? 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막상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졸업을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은 공부를 해서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3학년 때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가 사실 좀 불안한 게 있어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끝까지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나도 2학년 때는 특히 2.4였다가 3학년 때는 그래도 1.5까지 올린 그런 케이스인 만큼 지금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챙기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포기를 하기에는 그래도 2학년 때 열심히 싸운 것도 있고 3학년 때 열심히 안 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재수를 한다고 해도 생기부를 3년 동안 채운 것에 6장을 못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3학년에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을 채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서 이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하라고 일단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딱 지금의 시기에서 생기부에서 가장 구체적인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지금까지 탐구한 걸로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심층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심층성을 챙길 수 있을지 관련해서 추가로 조언을 좀 얻고 싶어요 그러면 1학년 때 생기부는 또 어떻게 작성을 했었어? 딱히 생기부를 잘 챙겨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한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를 말을 많이 하거나 작성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2학년 때는 어떻게 생기부 챙겼어? 대표적으로는 ESG 제일 유명한 주제를 택했고 마케팅과 심리학 관련해서 참고를 했던 거 생기부에서 조금 심층성을 구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독서를 한다던가 관련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하는데 이때 그냥 그 주제만 다룬다기 보다는 다른 과목이랑 연계를 해서 참고를 해보면 좋을 거 같고 그래서 내 생기부에서는 정치와 법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기업이 조금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면서 법이랑 기업의 경영을 조금 이었던 거 같고 계약에 관련해서도 정치와 법에서 나오는데 기업이 이제 고용자한테 계약을 같이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경영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어려운 주제더라도 주제에 관련해서 진짜 이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과목을 이용해서 탐구해보면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보장이긴 한데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잘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가늠이 잘 안 가서 아무래도 이제 3학년이 되면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이 동아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 같아 첫 번째로 접근법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가 아직 다가가 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찾아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거 같고 서로 이제 읽은 책 같은 거를 독서로 공유한다든지 최대한 혼자서 아니면 소수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거 같아 나는 일단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에치오니의 조직행동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가보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생기부나 동아리 등등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거 같니? 아 네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말로만 설명을 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내 생기부 자료집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썼을 때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썼었는지 그리고 또 내 생기부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뭔지 컨설턴트님께서 분석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생기부 조금 더 보완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면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임박한 대학생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각오를 말해줄 수 있어? 제가 이제 3학년 때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한 만큼 남은 학교 생활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시간조차도 공부로 쏟으면 너가 나중에 정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좋을 거 같아 네 오늘 제 생기부랑 함께 우리 기웅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재 포텐에서 전문 컨설턴트님께서 제 합격 생기부를 분석해 주신 그런 자료집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입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유니브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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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